자 푸싱 준비 시작 이거 봐 공이 앞에 있는데 제 옆으로 스텝을 밟아보야지 항상 공 있는 위치로 오른발이 가야 돼 준비 공 있는 위치로 오른발 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팔 먼저 뻗어야 돼요 팔 먼저 둘 라켓 어떻게 잡고 있어? 정면으로 준비 공 왔을 때 하나 둘 스톱 무너지죠? 무너지면 안돼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지 그리고 스텝이 붕붕 뜨면 안되고 걷는다 생각하고 부드럽게 자 준비 시작 부드럽게 툭 부드럽게 툭 부드럽게 툭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냥 걷는다 생각하고 부드럽게 쳐서 아까 사이드 스텝 했었죠 저희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부드럽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부드럽게 스텝 발복 쭉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부드럽게 툭 그렇지 전위에서는 스윙 크지 않게 그냥 가볍게 대고 그 다음 뭘 준비해야 돼요? 푸신 걸고 두 번째 공에서 때리면 되는 거니까 앞에서 무리하게 세게 치지 말고 가볍게 눌러줘요 자 바꿔주세요 준비 시작 여기 여기만 해볼게요 백 걸고 걸고 기다려 공 오는 쪽으로 점프 다시 걸고 보고 다시 다시 걸고 보고 공 있는대로 떨어지면서 치면 안 돼요 나 스톱 공 있는대로 점프 다시 나 스톱 공 있는 쪽으로 점프 그렇지 나 스톱 공 있는 쪽으로 점프 그렇지 미리 생각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응대 하나 둘 자고 팔만 가면 안 돼요 하나 둘 발 갈지 같이 점프해야 되는데 지금 팔만 가니까 허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다시 다시 하나 스톱 자 발 같이 가면서 그렇지 항상 팔만 가면 안 돼요 발도 같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셋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 둘 셋 공은 뒤로 가는데 앞으로 점프하면 어떡해 다시 하나 스톱 공 있는 쪽으로 점프 다시 하나 스톱 점프 하나 스톱 점프 푸싱 더 세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아까 우리 사이드 스텝 매였어요 이게 붕붕 뜨는 스텝이 아니라 낫게 낫게 어 푸싱하고도 어떡해 짧게 짧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하고 너무 붕붕 떠요 몸이 가볍게 쑥쑥쑥 댄서 많고 늦어져 너 너 너로